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바로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전환하면 오히려 산업계의 중요한 자원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인지 오형석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최근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 이슈로 온실가스인 CO2를 저감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CO2를 저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CO2를 선택적으로 잡아내는 포집 기술, 그리고 두 번째가 포집된 CO2를 파이프라인이나 선박을 이용해서 운반하고 그리고 고갈된 유전이나 가스전 등 지하 800m 이상의 깊은 육지나 바다 깊은 땅 속에 저장하는 저장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렇게 포집 저장된 CO2를 단순히 폐기물로 부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CO2를 고부가 같이 유용한 화합물로 바꾸는 CO2 전환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앞선 포집 저장 전환 기술을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징에서 CCS, 혹은 카본 캡처 앤 유틸라이저에서 CCU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합쳐서 CCUS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스전이나 유전이 없기 때문에 사실 CCS에 대한 적합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고요. 따라서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CCU 기술이 개발이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연구에서는 이 이산화탄소를 어떤 물질로 바꾸는 걸까요? 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CCU 연구는 CO2를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환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사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현재 기초 유분인 일산화탄소나 개미산, 에틸렌, 에탄올, 혹은 엠프로파놀과 같은 것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화합물은 다른 공정과 연계해서 실제로 석유화학 공정에서 생산될 수 있는 메탄올이나 항공유, 올레핀 등을 현재 얻을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일산화탄소라고 하면 보통은 연탄가스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네, 일산화탄소는 다 아시겠지만 탄소 하나와 산소가 결합된 하나의 분자고요. 일산화탄소는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는 체내의 해모글로빈과의 산소 결합력이 400배보다 높기 때문에 보통 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안정한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산업공정에서는 이렇게 반응성이 좋은 일산화탄소를 활용해서 다양한 공정 중에 이런 다양한 결합들이나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석유화학 공정에서 생산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세제, 접착제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만드는 공정,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걸까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이산화탄소가 탄소 두 개와 탄소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쉽게 탄소와 산소의 결합을 하나를 떼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쉽지만 사실은 이산화탄소의 탄소와 산소의 결합이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결합을 깨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1몰의 이산화탄소를 깨는데 799kJ라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열과 압력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매를 활용해서 CO2를 조금 더 낮은 에너지에서 분리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탈거하기 위해서 총매들을 활용해서 이산화탄소가 총매에 붙어서 총매에 결합된 C탄소와 산소의 결합을 약화시킨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총매가 또 관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발하신 총매가 있다고요? 네, 총매를 사실 어떤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다양한 화합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반응은 CO2 환원 반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총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이나 은과 같이 귀금속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굉장히 휘기금속이기 때문에 비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단원자 총매인 니케렌시 총매라는 총매가 일산화탄소를 생산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원자 총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원자가 카본 구조 내에 배위가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 귀금속 총매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을 저감하기 위해서 나노입자나 형상을 제어한 총매나 표면적을 넓게 하기 위한 단지체를 적용한 총매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반응인 환원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원 반응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산화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산화 반응에는 일반적으로 현재 물산화 반응이 적용되고 있고요. 물산화 전극으로 사용되고 있는 총매가 이리듐이라는 총매예요. 이리듐이 굉장히 휘기금속층에서도 굉장히 비싼 물질인데 현재 이리듐의 가격이 금과 비교했을 때도 2.5배가 비싸고 백금과 비교했어도 5배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이리듐을 저감하기 위한 연구 혹은 이리듐을 대체할 수 있는 전위금속 총매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총매의 성능을 높이는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매의 성능 및 선택도 혹은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총매 연구는 총매 자체의 본질적인 물성인 인트리시칸 프로퍼티를 제어하는 것과 총매의 반응 환경을 제어하는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물성을 제어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금 총매를 만든다거나 담지체, 금속에 어떤 경원소를 넣는 도핑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환경을 제어하는 연구는 쉽게 물을 관리하는 발수성 제어나 국서적인 영역에서의 pH를 제어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에너지를 활용해서 총매를 또 거기에다 활용을 해서 결합을 끊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다른 물질을 전환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전기에너지를 활용해서 분자 구조를 재조합하는 것을 보통 전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전해 시스템은 현재 CO2뿐만 아니라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시스템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다양한 화합물을 생산하는 데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전해해서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고요. 향후에는 현재 지금 하버보슈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버보슈법이라는 것은 질소와 산소를 가지고 고온, 고압주권에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기술이고요. 사실 이 하버보슈법으로 현재는 저희가 농업혁명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해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러한 CCU 기술이 안정화되고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실제 CO2 발생 사이트에 설치되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공정 자체가 전공정에 걸쳐서 CO2 발생량을 평가하고 배출량 저감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전기화학적 CCU 기술의 경우에는 에너지원인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기 에너지를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CO2 배출량 저감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향후에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에너지가 적용이 된다면 CO2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화학적 CCU 기술이 실제로 넷재료로 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또 수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그럼 우리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양은 얼마나 되고 또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감축해야 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18년 기준으로 7억 2,760만 톤 대비 40%를 줄여야 됩니다. 그 양이 4억 3,660만 톤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그 중에서 현재 저희 CCU가 감축해야 되는 목표가 처음 120만 톤에 해당합니다. 현재 CO2를 저감하기 위해서 다양한 CCU 실증 기술이 현재 실증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화학적인 전환과 생물학적인 전환, 광물화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전기화학적 CCU 기술의 경우에는 화학적 전환에 해당하고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CO2를 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이 높아져야 되고 현재 실제 발전사와 같은 CO2 발생 현장에서 실증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연구 결과가 향후 온실가스 감축 양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용화가 이뤄진다면 다른 산업에도 큰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환경의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스트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오형석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